이재연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오늘 첫 순서 역시 청소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할 김영민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뜻한 김영민입니다. 오늘 뉴스에 배경과 또 의미를 풀어줄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고 물가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총파업 때문에 걱정이 더 커졌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파업이 해결이 됐습니다. 어제 합의가 타결이 됐죠. 네. 어제 늦은 밤 한 10시 반경에 이렇게 파업이 종료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다섯 번의 교섭 과정을 거쳐서 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합의도 정회의 속개가 반복됐고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올해를 넘겨서 연장을 하고 후속 논의는 이어가겠다. 이렇게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게 국회의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협상에 좀 소극적이었던 국토부가 주체가 돼서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약속했다는데 의미를 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 아무래도 안전운임제였는데요. 물류업계의 최저임금제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일단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고 이게 도입될 때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됐는데 이 배경이 또 궁금한데요. 첫 번째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게 2020년입니다. 2020년인데 그 전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니까 화물차 주간에 과당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운임이 계속 낮아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체제 승계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 하지만 화주, 화주 입장에서는 또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임금 상황이 아주 지속되다 보니까 화물 운전자들은 무리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로 운전하고 과속 운전하고 과죽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교통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화물차도 버스나 택시처럼 운송 품목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운송 거리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 임금을 보장해 주자. 이런 주장들이 나왔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도입이 시작됐는데 결국 안전운임제라는 것은 화물차주 그리고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화물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수출이 컨테이너 그리고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이 된 건데 이 제도 도입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적정한 임금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방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들은 자기들끼리의 운임이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접한 역할을 했는데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안전운임 인상이 됩니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출의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화물차주도 그러니까 화주들은 계속 폐지를 주장해왔던 겁니다. 이렇게 이 제도를 놓고는 이해관계자마다 너무 이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화물주인 다루고 운송업계 다루고 화물 또 차주 다루고 3자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화주는 싼 가격에 내보내고 싶고 그리고 운송사업자나 차주는 비싸게 받고 싶고. 그래서 이 도입 과정에서도 3자 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의를 이루고 또 국회 일몰 과정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처리가 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워낙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 3년간 적용하자. 그리고 도입 품목도 두 가지 품목 앞서 말씀드린 수출의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이 하나자. 이렇게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겁니다. 일몰제 3년이니까 올해 말까지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폐지가 됩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했었기 때문에 파업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는데 어쨌든 파업이 종료돼서 다행입니다. 합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죠? 합의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그리고 컨테이너 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또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 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 협력. 그리고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합의문 내용에 따라서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물류 수송을 재개했고요.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라고 볼 수 있을지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합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합의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의 그동안의 요구는 크게 보면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달라.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영속화시켜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 시멘트 두 개 품목에서 모든 화물로 확대해달라. 이거 요구였죠. 일단 오늘 합의로 인해 어제 합의로 인해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올해 일몰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은 하나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정부와 합의를 했지만 정부가 법을 고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치려면 결국 국회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토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올해가 만료가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일몰제를 완전 폐지하게 될지. 이건 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현장이 그동안 마비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항망과 산업현장의 물류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반면에 불만을 품는 측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무역협회를 대변되는 화주들.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안전운임제 자체가 화주에 대한 일반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지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다. 그래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이런 우려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5차 교섭의 경우에는 무역협회가 화주 측이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주 입장에서는 운임이 과도하게 오른 측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합의안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합의안을 보면 안전운임제의 품목을 유지하고 확대한다고 했는데 전품목으로 확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또 이 일몰제가 언제까지 또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미봉책이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파업이 재개될 우려는 없는지 이 애매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법 개정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 나서서 합의하는 건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은 국회에서 풀어야 될 문제죠. 일단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파업은 하더라도 산업현장이 돌아가는 것은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일단 화물연대가 최초로 파업한 기억이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2003년. 2003년 8일간 파업을 한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05년에도 있었고 2016년에도 있었지만 2003년 파업할 때 8일간 파업이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화물연대가 내세웠던 모토가 뭐냐면 물류를 바꿔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라는 거 기억나시죠? 물류 멈춰지면 당연히 세상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바뀌는 거죠.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 산업현장 국민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을 합의적으로 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도 무조건 강대강으로 맞서지 말고 좀 신중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번 파업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우님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안전우님 법제화할 것이냐 범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릴 것 같은데 국회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도 법이 수정되지 않으면 일단 안전우님제는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안전우님 일몰 조항을 없애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야의 입장이 갈립니다. 처음에 3년 동안 일몰제로 도입됐던 게 이 안전우님제의 시행 성과를 보고 영속화를 논의하기 위함인데 코로나19 사태도 있었고 유가도 오르면서 이 영속화를 논의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장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야당인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에 더해서 안전우님의 적용품 확대까지도 강조한 상황입니다. 우상우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좀 갈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일몰제 폐지냐 아니면 연장이냐 여기서부터 갈 건데 오늘 일단 당장 올해 안으로 폐지하지는 않는 것에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지속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 그걸 놓고 또 정당에 따라서 입장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우에는 지금까지 나온 반응들을 보니까 안전우님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거 여기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권선동 원내대표도 말한 거 보니까 내부 논의를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경우에는 안전우님제의 일몰제 폐지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직 국회가 원구성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먼저 국회부터 사실 원구청부터 빨리 하고 이 문제를 국회 테이블 내에서 끌어들여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 자기들끼리 논의가 부족한다면 외부의 이야기도 좀 더 들어봐야 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일단 원구선부터 그 심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물차 파업이 어쨌든 마무리가 돼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논의 과정도 앞으로 이렇게 쉽지 않아 보여서 그 과정이 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당시 청와대 인사는 박 의원이 또 처음인데요. 박 의원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의원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난 7일 검찰이 산업부 전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한 참조인 조사를 요청했다라고 밝히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오늘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구속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검찰이 청와대의 윗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뉴스임 부탁드릴게요.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이 만약에 오늘 구속이 되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굉장히 검찰 수사에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백운규 전 장관이 종착점은 아닐 거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면에 영장이 기각되면 힘이 빠지겠죠. 백운규 전 장관 불구속 기소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관심은 검찰 수사가 과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어디까지 겨냥할 거냐입니다. 그 당시에 인사수석실의 구조가 어떻게 되었냐면 비서관실이 두 개입니다. 한 명이 균형인사비서관 그리고 인사비서관실이 있는데 균형인사비서관은 당시 신미숙 전 비서관이었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상권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경제부처를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사비서관실은 경제부처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여기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당시 비서관은 누구냐면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김우호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박상혁 의원이 행정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우호 비서관 전 비서관 경우에는 늘공입니다. 늘공.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인데 일반직 공무원이 공공기관장들 사퇴를 종룡하고 이런 걸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높은 게 박상혁 의원이 당시 행정관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한 거고 그래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지금 요청을 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과연 참고인 조사를 그칠지 아니면 만약에 검찰이 조서 과정에서 증인거나 또 증인을 확보한다면 피의자 신부들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그 선으로 그칠 것이냐. 앞서 제가 김우호 전 비서관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럼 그 윗선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으로 넘어갈 거냐. 겨냥할 거냐. 그것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불투명한 부분들입니다.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도 검찰이 조현옥 전 인사수석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해서 수사에 탄력을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 수사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예단 확인이 이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정혁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여기 발끈하고 있습니다. 보복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 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기구를 만들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 수사를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이 어디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냐며.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절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에도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게 정치 보복이다라는 기조를 좀 분명히 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계속 이어져온 수사입니다. 환경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1월에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가. 대선 과정에는 잠잠하다가 다시 본격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포를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가 막 진행되다 보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방어막을 쳐둬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지난 2017년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해서 적폐청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보수 진정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보수 정당은 분열돼 있었고 지지층은 붕괴돼 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외면하고 싸늘한 시선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다릅니다. 국회 거대 의색 차지하고 있죠. 또 대선에 패배했지만 막강한 표를 받은 이재명 의원이라는 걸 버티고 있죠.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팬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2017년의 자유한국당과는 다를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반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문재인 정부 초기 소위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느냐.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적인 수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정권 교체구의 신구 권력 간의 정치 투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권력자는 지난 권력을 무조건 눌러야 합니다. 그래야지 또 구 정권에서 저질렀던 부패상이 계속 드러나야지 새 정권의 정당성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우리 쭉 보면 항상 새로운 권력이 들어오면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 진행했던 것은 역사의 교훈이고 틀림없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신권력이 정치 보복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 정의의 집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무방비 상태에서 보수 진영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고스란히 되돌려줄 수 있을까? 민주당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수사는 어쨌든 결국은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쨌든 문 정권에서 시작된 수사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몰고 갈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정치 보복 프레임, 그런 방어막을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뉴스 인앤아웃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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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